아빠 너무 어 야 오늘 하루 종일 먹는 애 찍잖아 지금 맛만 봐야되는데 밥을 먹고있어 아 동백아 어디입이 가 시현이가 있는지 몰라 어린이네 떨어지면 안되지 우리 누나 못생기네 못생기네 이게 없으니까 손이 너무 아파 봤죠? 형태 할아버지한테 잘 먹었던걸 드려야될거 같은데 지금? 아 잘먹었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체할거같아 헐 난 완자 난 완자라고 했어 난 난자가 없다 왜 조개가 난자가 없어 조개가 왜 깨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상하는 감사들 이 녀석은 원래 냉장고에 소주를 줄어들어oute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Lifesq 눈으로 찌개가 따뜻한 제 2층도 화물찌개가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.